당신은 믿음이 좋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당신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것을 이제 스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그 믿음이 겨자씨 많아게 하고 찼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끝에까지 복음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농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재미있게 하려고 하신 겁니까? 그분은 정말 진지했습니다 정말 제가 발견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태나에서 살았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잘 살았습니다 바로 이 지상에서 지구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너의 삶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뭔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온다 시간은 짧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3개월 후에 제가 거기에서 아주 정말 갈등하고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서 3개월 후에 그 갈등과 고민을 끝내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외국에 갔을 때 그 사람들도 모르고 언어도 잘 모르고 문화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 정도면 그런 것을 충분히 사용할 만한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주 좋은 핑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기부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저를 가게 한다면 가게 원하신다면 그 사람들에 비하는 사랑도 당신께서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성교사와 함께 그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들에게 접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확신했습니다 한 주 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하셨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저와 다르게 생긴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심 미션 스토리 선교 이야기에서 나온 사진인데 갑자기 정말 제가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보는 그 초점이 이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통해서 봤을 때 그들이 너무 가난했고 정말 아주 비참하게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빨가웠었고 옷이 없었고 그러나 심지어 그들은 죽어가면서 죽어가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저희를 보내신다고 하는 그런 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볼리비아에 정착을 하게 됐고 같이 그곳에 있는 우리 현지인들과 우리 일하고 있는 우리 자네들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만들고 그리고 동물들도 친구로 살인한 스나클을 여기 원숭입니다 잘 안보이는데 제 큰아들 벤저민이 로컨에서 통역을 해주는데 1년 됐는데 아주 유창하게 스페인이시 폭력을 합니다 바로 어떤 사람의 집에서 그들이 교회에 그날처럼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들이 돈을 모아서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아테나타 조지아에서 볼리비아로 온 이 컨테이너 큰 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옷도 도네이션하고 신발들 많은 분들을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도 해주셨고 그래서 결국 4개월 후에 그 모든 도네이션 하는 것들이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물건들을 다 배워먹고 바로 이 세관에서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을 홀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물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여튼 밑으로 해서 그 뭐라고 말합니까? 뇌물을 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제 조양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거리의 집들 또 도시의 모습들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제 아들과 함께 전노회 같은 곳인데 이 교회의 목사님은 17, 18개 교회를 혼자서 담당하면서 약 어떤 때는 10시간 이상을 걸어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집이 어제 밤에 저에게 말씀했던 우리가 가서 보려고 했던 집이었습니다. 바로 그 집을 또 다음에 그 땅을 보여주었던 그 사람이 첫 번째로 우리가 곳에서 만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보여줄 때 그 땅을 보여줄 때 거기에서 강이 있었고요. 그리고 길은 아주 험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을 준비하셨는가 제가 냈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이제 그 학교를 시작하기 바로 이틀 전에 이것이 준비됐습니다. 이것은 호텔이었는데 아주 잘 알려졌습니다. 그 호텔 주인이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암 때문에 이제 호텔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이 호텔이 그냥 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우리한테 팔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냥 새를 들어와서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500불씩 렌트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려보니까 다른 두 명의 사람들이 또 이 호텔을 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분은 2,000불을 한 달에 렌트비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1,500불 매달 렌트비를 내겠다고 그렇게 오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00불 5,000불을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한테 그게 온 것이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지금까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학교를 위하여 아주 완전한 장소를 한 것입니다. 모든 침대에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접시 충분히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모든 빌딩 건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좀 험합니다. 이것은 아주 단단한 장소입니다. 구분막 같은 그런 뭐라고 하죠? 구분막지 파빌리온 같은 그런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건물을 봤을 때 이게 교회로서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이 20개가 있고요. 아주 볼리비아 아주 볼리비아 정말 아름다운 집입니다. 호텔이고 바로 이 제일 꼭대기층에 있는 그 방으로 우리가 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의료 선교사로 훈련받도록 지금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명의 학생이 있고 나이는 18살에서 28세 그 정도의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열 달 동안 인텐스 포스를 합니다. 질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어떻게 있는 질병을 고치고 또 강화하고 알 수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어떤 약이나 다른 수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연 치유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층에서 우리가 건강에 대한 것을 가르치면서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그곳의 주변 부대 시설입니다. 이것은 우리 저녁식사를 하는 식당.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물 시스템입니다. 물이 내려오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은 아주 아름다운 폭포 폭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천장보다 좀 높습니다. 높은 폭포가 있고 또 좀 낮은 폭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학생들은 학비를 낼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방낮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방낮을 일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주로 농사의 일을 주로 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들이 잘 보입니다. 여기 미스스킹이 옆에 계시고 그 다음에 스크로글리 본분이 아마 새로운 뜻을 보고 싶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온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포르토리코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스페인이시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 중에서 그분은 여러 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가운데 있는 여자분은 이런 자원봉사 일을 많이 오랬다고 하신 것인데요. 여기는 이제 보이고 모든 학생들은 4일 동안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호기를 합니다. 우리가 냉장고를 최근에 갖게 되었는데 정지가 없기 때문에 배로리를 사용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로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재너레이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배로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재너레이더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잘 일은 안되지만 우리가 계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이제 그 학생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합니다. 이게 강물의 줄기고 그 다음에 폭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차량입니다. 이 그림으로 볼 때 아주 멋있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34년 된 차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34년 된 차를 갖고 계십니까? 바로 이 차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한 번 이 차에 아홉 명을 싣고 그리고 두 사람은 지붕에다가 싣고 그리고 이 뒤에 트레일러를 달고 그리고 트레일러도 세 명이 그곳에 몸을 싣고 14명의 사람들이 그 차와 트레일러를 같이 몸을 싣고 14명의 사람들이 그 차와 트레일러를 같이 몸을 싣고 마치 정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부터는 통성한 것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서로의 예를 같이 드리고 바로 이 학생들이 이곳에 온 것은 그 기술을 배우는 것도 있고요. 만약에 그들이 질병을 진단하고 또 치료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만약에 회심하지 않고 이 자리를 떠난다면 우리는 우리 사업에서 실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는 대로 또 도와주는 분들을 위해서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그 마음의 신앙적인 그런 확신과 또 개혁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This student in the right side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학생이 Right before I left, he was telling us 제가 떠나기 바로 전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밤에 제가 그 잠잘 때 밤에 자는데 누군가가 자기 침대로 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마치 그가 마귀와 같았다고 했어요. 그가 와서 그의 목을 주르고 있었습니다. I don't know if it's real or if it's imagination but we pray for him, we pray for him and the next day he was doing much, much better 저는 그것이 꿈인지 아니면 직장을 진짜 그랬는지 모르시면 하여튼 그들을 위해서 개혁을 섭취했습니다. 전도는 좋아졌습니다. I still don't know at this point what's happened to me 아직도 그 학생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This is our classroom. It's a beautiful classroom. I cannot believe what God has provided for us I still can't figure out why the owner built this building. 지금도 왜 그 소유주가 이 빌딩을 지었는지 참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It doesn't make sense to me why he would build a building like this. 왜 이런 빌딩을 여기다 지었는지 make sense가 되지 않아요. What I found in Ellen White's writings 그러나 제가 고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That atheists will build buildings 무슬롬자들은 빌딩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빌딩을 지을 것이다. It's amazing how a perfect place God provided for us.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정말 완전한 그런 장소입니다. 완벽한 장소입니다. This is a picture of the last Sabbath before I left. 제가 이곳을 떠나기 전 바로 지난 안시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I'm sorry you can't see that very good. 잘 보이지 않아서 죄송한데요. But this is the valley where we live. 바로 이곳이 우리가 사는 그 지역입니다. In order to make phone calls we have to climb up to this mountain here and climb a tree. 우리가 전화를 걸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And half the time we cannot get signal. After all that work, we cannot get signal. 그러나 한 반 정도는 시그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잘 통화를 받습니다. During the time I've been here for about a week now, I've only been able to talk to my family once. 제가 이곳에 있는 한 일주일 동안 우리 가족들과 딱 한 번 밖에 통화를 못했습니다. For about two minutes and then we got disconnected. 그리고 한 2분 정도 이후에 끊어져 버렸습니다. So this is a beautiful place that God has provided.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And I believe 저는 믿습니다. That something has to change in our churches. 뭔가 우리 교회 안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Something has to be different about what's happening in our churches. 바로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Somebody said it's insanity to keep doing the same thing and expecting a different result. 똑같은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정신당한 일이라고 부부가 말했습니다. And yet this is what human beings, this is what we expect.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롭게 해 주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이런 백성들을 무언가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에 대해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자녀들이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미지근한 것보다는 차가운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미지근하게 되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차갑게 되었을 때 그들을 더 구원하시기 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통행이 찾을 때 있습니까? 아니요. 미지근한 것보다는 찬게 나왔다. 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말하십니다. 지금 제가 눈을 보는 게 바로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난 것을 제가 보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복사님으로 한 사람이 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바로 미지근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여러 곳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옵니다. 실천적으로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천적으로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체 교회의 교회들이 안식을 지키기 시작하고 그리고 썬데이를 킵하는 분들도 안식을 지킵니다. 그러나 교회에 직접 조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 어떤 일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마치 우리와 같이 이 주변에게 지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지하면서 이제 잠깐 올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미지근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이제 들어올 때가 됐다고 그렇게 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 크게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난하거나 또 어려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어느 분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준비되지 않기를 뻔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과연 나를 덮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정말 소름끼치고 무서운 그런 절규입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동안 그 동안 기다리던 그 유일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인 그 삶에 빠져있던 그들이 가장 불행한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셨고 구원을 받으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용서를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죄와 그 슬픔과 죄책감 속에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복하고 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속에 있는 것은 죄, 죄가 나에게 떨어지라고 그렇게 보사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인재의 방체가 그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친구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 부모님들, 그리고 저희 부모님, 우리 연세되신 모든 분들은 저에게 부모님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족처럼. 가족으로서는 서로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편안하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교회의 목사님과 지도자들로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제사장으로 제사장직을 부여가는 가장자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비밀스러운 그런 기도. 우리 자신을 기도로서 아주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잘 모른다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웃과 교인들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하는 어떤 소셜 클럽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선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리더 지도자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회중들은 지도자들을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영적인 수준은 지도자의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아주 실질적인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을 경비하고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너무 바빠서 못 듣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이 세상의 우주를 잠깐 멈추고라도 그리고 와서 들으면서 너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또 다른 약속을 하시는데 그리고는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땅, 이 땅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집과 학교에서 바로 이런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에 딱 한 가지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계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3일 동안 그 캠핑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바로 이런 경험을 전혀 절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젊은 사람들부터 시작이 됐는데 바로 2년 전부터 바로 첫 해 캠핑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직 한 번의 캠핑 미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해에는 4번의 캠핑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매번 특별한 캠핑 미팅의 경우는 그 중공의 기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지도식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캠핑 미팅에 오는 게 그 캠핑 미팅에 오는 게 그 캠핑 미팅에 오는 게 바로 그 야양의 천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기도를 다 종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언제든지 가서 기도하고 또 오고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는 모두가 다 감사도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에 간증을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간증한 내용은 그들 자신의 삶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기간 동안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바로 8시 마음부터 시작했는데 그 라인이 되어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이어서 기다리는 쪽에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시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때 변화가 합니다 많은 젊은 학생들이 나와서 그들의 간증을 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떠나서 그냥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록 뮤직의 첫 번째 단계에 들었었는데 그들이 처음에 원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서 했던 곳에 와서 그 시간에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전에 캠핑 미니에서도 참석했고 그래서 그 간증한 일을 야외에서 돌아간 다음에 그들이 있는 장소에서 기도회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회계는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회계의 경험은 그 어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확신하기를 제가 이렇게 돌이키게 된 것은 저희 부모님의 그 기도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절대 기도하는 것을 중지하지 말게 되십시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서로 나누고 싶은데 제가 어제밤에 8시 반에 끝나야 되는 줄 몰랐고 그리와 9시까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길 바랍니다 그 새로운 대중회장인 테드 윌슨은 이제 다시 원하던 우리 5년 동안 그의 유일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은 이 온 세상에 우리 교회 안에서 부흥과 개혁이 있기를 희망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지도자들에 의해서부터 그런 것이 일어나고 그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바로 이 대중회장의 레벨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었을 때 심지어 저희가 있는 이 볼리비아에서도 그런 것을 직접 복용하고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제안하기를 온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일곱시, 아침 일곱시, 저녁 일곱시 어디에 있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사도록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특별히 부흥과 개혁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제 전화기는 일곱시, 아침 일곱시에 울리고 그 다음에 저녁 일곱시에 울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온 세상의 부흥과 개혁을 위하여 저는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제 자신의 삶 속에 그리고 두 번째 제 가족들에게서 우리 교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서 바로 제가 너무 바빠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 생일 속에 일어나는 그 변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제가 회의하고 다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만약에 내 백성이 이 아프란타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길에서 돌이키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오늘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땀을 고쳐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